새흥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요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51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45절부터 오늘 마지막절 53절까지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5절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당할 때 애국과 애돔과 그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고 이제 가장 큰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온 나라를 휩쓸고 온 나라를 점령한 그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상이 심판의 날이 올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그 한 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첫 번째 바벨론의 한 가운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죠 아직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분명히 그 예언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벨론에 살던 70년 동안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모든 문화와 생활에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땅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 바벨론 땅에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세상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0년의 그 약속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게시록 18장, 게시록 14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사도 요한도 예언합니다 이미 멸망한 나라이지만 요한 게시록에 사도 요한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똑같이 그 바벨론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게시록 18장에 보니까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처소, 귀신의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은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속 도시를 상징하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적용해 본다면 바벨론이 음료라고 하는 것 바벨론이 큰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온 나라를 점령한 만큼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에 가장 교만한 그런 나라 가장 타락한 나라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증거 그것은 세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법으로 제정해서 새로운 성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법으로 제정해서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것 그것이 교만이죠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지 않는 것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그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낳고 낳지 않을 권한이 있다는 것 자기 결정권을 자기가 준다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교만한 나라, 교만한 세상 유혹과 음란과 교만이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이 곧 멸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벨론에 속해 있지 마라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응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소인의 정체성은 이 세상과 연합하여 이 세상에 안주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적응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 그리소인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금 2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주위에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덧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그날이 뜻밖의 갑자기 오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안락함과 명예와 부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게 되면 속히 그날이 왔을 때 그날이 온지도 모르고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그 세상을 떠나야 돼요 세상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모든 세상은 없어지고 명예도 부도 안락함도 평안도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도 다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소인이에요 그것이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소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개혁 개정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수많은 소문이 들립니다 특별히 심판의 소문 전쟁의 소문 전염병의 소문 아마 이런 소문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 바벨론 땅에 들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추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벨론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소문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소문이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할 거예요 점점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진과 기근과 세력 다툼과 권력과 폭력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질서와 혼론함이 바벨론의 뜻이 그 바벨론의 어원이 바로 혼잡함 혼란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점점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점점 무질서 속에 빠져갈 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스 1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의 소문, 안 좋은 소문 멸망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운 영에 떠나가고 모든 사랑과 절제와 능력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과 이 모든 멸망의 소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바벨론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번째 50절 말씀 5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기서 칼을 피한 사람들은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때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생명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늘도 생명을 쫓아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너희는 그 길을 떠나라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보냥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고레스 칭령에 의해서 그들은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가난한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동과 고모라송이 멸망할 때 롯의 천하가 롯의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잊지 못해서 뒤를 돌아볼 때 같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안주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를 꾸밀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재산,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사람 그 모든 것들 다 모두 사라지는 그때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패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자주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놔두면 이 마음은 음란과 더러움과 정욕과 교만과 불순종과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부패한 존재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 자기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마음을 살펴보며 그 모든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것으로 물들어 있다면 그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살피고 기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야 두 번째,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이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냥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실습해야 됩니다 마음을 기경하는 실습을 어떻게 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그 끊임없는 그 실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처럼 살지 않고 이 세속도시에 살지만 세속인으로 살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옥토와 같은 밭으로 오늘 기경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살아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추구합니다 바벨론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그 모든 탐욕으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부하며 몸부림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세상 소문으로 인해서 아버지나님 주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근심과 절제와 능력의 영으로 충만할 지여다 아버지나님 그러한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 세속도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도시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나님 생명을 중히 여기는 그 생명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나님 국리를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존중해 하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벨론과 같은 이 나라를 살고 이 세속도시를 살고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나님 주여 오늘 말씀처럼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적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소망 다 사라지고 세상에 부기와 명예와 부호와 도용와 권력과 아버지나님 그 모든 것이 사라질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나님 주여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주여 죄에 물든 마음 아버지나님 주여 세상 욕심에 물든 마음 음란한 마음 아버지나님 그 모든 것들 다 아버지나님 주여 내려놓고 사라지고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며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이 나라 인족 극미를 여겨 주시옵소서 바벨론처럼 변화되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아버지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을 존중이 어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올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 영원한 말씀 하나님 주여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기경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붙들며 오늘도 이 바벨론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로 결단하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의 민족 성교사님 위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 위에 이지럽트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